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시작은 그제 한 북한 전문 매체였습니다. 그리고 어제 미국 CNN 보도로 급속히 확산됐는데요.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증시까지 출렁였고 확인 요청을 받은 우리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까지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. 미국 CNN 방송이 어제 오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이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. CNN은 약 1시간 뒤 후속 보도에서는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면서도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톤을 낮췄습니다. 앞서 그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 계통 시술을 받고 평안북도 향산에서 회복 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맞물려 위중설의 무게를 실은 추측성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여기에다 김 위원장이 뇌사 상태라는 6년 전 근거 없는 정보지 내용까지 다시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 중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안다며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습니다. 한 정부 관계자는 SBS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.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도 위중설을 부인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중설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안정숙입니다. Vietnam